어, 풍성하고 가는게 폽조버가 4명 들어올 수 있어요 예 어, 박진영 어, 반가워 New Game에요 박대원이 안녕하세요 리마스터? 리마스터는 지금 어떤식으로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게 뭐, 무료보정같은게 있으면은 뭐 되겠지만은 저거 볼 때는 리마스터링은 결제를 하지 않으면은 구매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박준수님 안녕하세요 윤준식님 안녕하세요 지금 아시아 서버하고 있어요 1.16은 이제 좀 멍통이지 않나요? 배틀 내에 들어가면은 1.16 버전으로 아시아 서버로 접속하면 그게 이제 자동으로 1.18로 강제 패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.16은 하는게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약간은 저 1.16 PC 서버는 된다고 했었는데 또 갑자기 아까 11시 40분이었나? 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아 맨캠프님 아우 예 감사합니다 아 가도기를 어 글쎄요 근데 이게 뭐 제가볼때는 1.16에서 바로 그냥 리바스터링으로 껑충 뛰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뭔가 뭐 나름 계획이 있겠죠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때도 리바스터링은 용량도 좀 크고 아마 어 따로 뭐 보내드릴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제가 시험삼아 먼저 결제해가지고 한번 해볼테니깐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고고 이제 어 할만하다 싶으면은 어 저 구매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희드라로 가야되겠네 희드라로 가야되겠네 아 단축키 글쎄요 근데 단축키는 원래 그냥 기존에 있던 그대로가 좀 사람들이 아무래도 게임을 저 새로 시작하는 사람보다는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다시 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스타가 그래서 굳이 단축키는 건드리 필요있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예 어차피 원래 기존에 하던 방법이 아무래도 많이 사람들이 적응이 돼있으니까 요거는 좀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아하 예 다들 뭐 저한테 궁금한 걸 다 물어보시는데 저도 뭐 블리자드 직원이 아니니까 예 모르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아마 아는 선에서는 어 그래도 조금 조금 사실에 가까운 그런 어 저를 통해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예 뭐 리마스터링이 정확하게 언제 나오는지도 모르고 여름에 나온다고 하니까 뭐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못 빠지게 아 예 지금 당분간은 본 아이디 쓰면서 어 전적도 좀 어 오랜만에 좀 올리고 본디도 이렇게 한 생각이 저는 어 예 저는 보통 새벽 3시까지 방송을 하고요 하고 이제 정리해 놓고 이제 보통 잠들면은 한 5시쯤 예 잠들면 5시쯤 이렇게 잡니다 5시쯤 자고 잠깐 한 9시쯤 일어났다가 예 뭐 좀 할 거 하고 그러나 또 이제 낮에도 좀 자고 그래 그래 이제 또 저녁에 또 방송하고 이렇게 계속 예 몇 년 동안 하고 있네요 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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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나오게 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키보드 키패드가 없는 키보드를 쓰고 있어가지고 키패드에서 그 그 옵션을 저 켜는 거면은 제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아 아까 50만원 받았을때 어 놀랬죠 예헤 되게 놀랬고 유튜브로 유튜브로 와가지고 제일 큰 금액이었던 건데요 이때까지 막 어 10만원까지는 되게 예 10만원 되게 큰 돈이잖아요 10만원까지 받았던게 거의 최고였었는데 어 50만원 한 번에 받으니까 예 이게 뭐가 이게 오류가 생겼나 예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까지 10만원 1 4 5 4 5 5 8 9 6 9 10 10 아마 쏘고나서 후회하셨을 수도 있겠죠 어 근데 큰 금액이었으니까 아무튼 뭐 부분 때문에라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50만원이면 별풍선으로 받았으면 5천개죠 별풍선 5천개 5천개 5천개를 한 번에 받은거죠 별풍선으로 쪘습니다 오 좋은 푸시 근데 색이 조금 어두침침해진거 같지 않습니까? 컬러가 조금 이 유닛들이 좀 더 뭔가 까칠해보여 뭔가 어두워 어 근데 색깔이 조금 어두워진거 같애 더 세보여 근데 어두워진거 같애 으잇 쩔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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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못 깔아야 되겠는데 잠시려 다시 다시 한 번 더 가봅시다 아 나왔죠 아 투정적 의미죠 힘이 답답 답답하거나 손발이 맞지 않을 때 어 못된 놈이다 삼장법사 목 탁 그냥 채가지고 그냥 확 싹 몬땡 그런 유저네요 어 리소싱 완전 구요미 리소싱 랜선을 뽑았거나 콘센트를 뽑았거나 차단기를 내놨거나 예 집에 벼락이 떨어졌거나 예 여기 중에 한 개있죠 랜선을 뽑았거나 콘센트를 뽑았거나 차단기를 내놨거나 집에 벼락이 떨어졌거나 여기 중에 한 개있죠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자네는 가디언을 준비하나 하 하 하 선보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에 근데 부대지역은 되게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부대지역 아 루피 몽티림이 2천원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 어 아 이거 백타고 확 내려왔나 보네 이탈이고 뭐고 일단... 빨리... 죽여주면 안되겠네 어? 어 뭐야? 배신하는거야? 아 시청자분이에요? 이재무님? 아 왜이래? 아이... 신나게... 어? 배신하면 어떻게 해? 아이... 아 이러면 질거같은데? 배신하네 어? 신나게... 신나게... 아이디 바꿔서야되겠다 이러면 봤더니 이상한판부터... 어 진지 애가 막 공격도 안가서 좀 사하더라 질거같은데... 오우 라이스 라이스 어 나이스 뭐지? 동맹에 싸우지말고 그리고 어떻게 헬프같은거 안되나? 역시 내 방송 보고있을거같은데? 아 난 엘이 닿을거같은거 20분 20분 장면을 unprecedented 자 아AG 아 방금 드랍한게 컸어 노란색이 이 노란색이 너무 많이 죽어버렸어 자원이 많아가지고 근데 폭풀은 금방 할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빨리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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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흐흐흐 흐흐흐 되게 스릴 했었어 이재문 01 아 저 못했..재문아 왜그러니 나한테? 어? 아 재문아 왜그래 재문아 어? 재문아 왜그러니 해당 사용자는 로그온 로그온 하지 않았습니다 뭔 땡가자 로그온